1.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이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2.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3.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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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